안녕하세요. 배토윤기 씨의 하늘 원장입니다. 30번 질문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sometimes feel like?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때때로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하면서 질문하는데요. Feel, Dammit, Like 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 있지만 여기 전치사이면서 접속사 역할을 동시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면구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면구 역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SC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뭐라고 느끼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냐 묻고 있습니다. Like, 마치 못처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like는 앞에서 feel like에서의 like와 같은 거죠. 마치 deep inside, 내 마음 속의 깊은 곳에서는 something is missing,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느냐. miss 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ng 형태를 붙여서 없어진, 사라진, 실종 상태에 라는 의미의 ing 형태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missed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that's because 라고 나오는데요. that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 내용, 앞 문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가 허전하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바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because 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이유를 달고 sc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가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 텐데, 참고로 y가 있잖아요. y 같은 경우도 뭔가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y 다음에는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격 시험 문제에 원인을 말하는 건지, 결과를 말하는 건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런 거냐면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원인을 작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니까 allow가 오형식 동사인 거죠. 오형식일 때 목적격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influence our choice. 다시 한번 이 안에 내부 분석이 가능한데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도록 타인이 그렇게 하게끔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삼형식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try 다음의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뒤에 ing 형태도 올 수 있거든요. 그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얘가 그냥 한번 해보다,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다, 약간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들의 기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meet,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satisfy하고 완벽한 동의어가 되는 중요한 동사일 텐데요. 그렇게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부정사가 와야지 동명사는 안 된다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social pressur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간단하게 한 단어로 social pressur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deceiving, 속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사에다가 ing 형태에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냐,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냐, 우리 모두는요. are all impacted,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without noticing it.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social pressure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before we realize,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면서 콤마 찍어주고 진짜 주어동사가 나올 거죠. 그래서 before 이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절음 괄호 열고 닫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주어동사 나와 있는 형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채로, 여기 목적어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losing, 잃고 있다, ownership of our own lives, 우리의 인생에, own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인의식, 아니면 소유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채로 우리는 결국 뭐하게 되다? end up이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는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ing 형태가 왔다라는 거죠. envy라는 단어는 부러워하게 대답이 되는 건데, 뭐를 부러워하냐면요, how other people live,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방식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는 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then, 그러고 나면 우리는요, 오직 뭐만을 볼 수 있게 되냐면, greener grass, 더 푸른 잔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속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the gras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 other side라고 하는 건 이쪽 말고 반대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fe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과 이웃집 사이에 담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잔디가 있고, 남의 집에 잔디가 있는데, 남의 집에 잔디가 더 푸르고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보게 돼요? 더 큰 남의 떡, 즉, 더 푸른 옆집 앞마당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ours is never good enough. ours라고 하는 것은 our grass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결국 삶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삶이 never good,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enough가 부사일 때요, 뒤에서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enough good이라고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문법 구조, 네,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to regain, 뭐뭐하기 위해서, 하고 콤마 찍었으니까요. 네, 투 부정사의 부사전용법,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서 뭐뭐하기 위해, 라고 하는 목적으로 왔다는 거죠. regain,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얻는다, 이런 의미죠. 되찾는 거예요. 그 열정을, 어떤 열정이요? for the life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겠죠. 그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recover, 다시 뭐라고 할까요? recover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control of your choices.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no one but yourself. no one can choose. 이게 되는 건데요. 영어에서는 no를 부정해서 문장의 동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 무엇을요? how you live.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만 제외하고요. 해서 이때 but 이라고 하는 것이 제외하고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ourself를 썼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how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the first step.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동사가 문장의 본동사가 될 텐데 그러면 뒤에 있는 to가 앞에 있는 step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to, 전치사인 거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ingo잖아요. 왜 전치사일까요? 어디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니까 방향의 느낌을 주죠. 그럴 때는 전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get 이냐고 물어볼 텐데요. 물론 ste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ingo가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get read of는 무엇무엇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move라든지 아니면 eliminate 이런 단어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대를 제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other's expectation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꼭두각시처럼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은 투부정사를 sc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treat yourself kindly. treat 이라고 하는 거는 다루다 대접하다 이런 의미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lov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라면요 하고 조건에 부사절이라는 거 느껴지셨죠? 그래서 둥근거로 친 거예요.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if 하고 not 하고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unless you love yourself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썼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en이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절이 다시 나와서요 괄호 열고 닫으면 그 다음에 문장에 진짜 주어 동사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뭐를 받아들여요? 하고서 삼역식동사에 대해서 후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의문사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그래서 의문사이자 sc 역할을 하고 있는 후가 나온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현재의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service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고 우리의 현재 identity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identities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there is no room이라고 되었네요. there은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문장의 진짜 동사는 is room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room은 원래 방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여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돼요. 그래서 no room for others' expectations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여지, 공간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